7월 7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격려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입니다. 생복도 입고 법복도 입고 있지만 안 입어요. 그리고 이 모습으로 한번 제가 반야신경 독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기의 반야신경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가장 많이 독경이 되는 경전이에요. 반야부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600부 반야부 경전이 불교 경전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꽃입니다. 반야부가. 반야부 경전의 특징은 뭐냐. 정토가 없어요. 지옥과 극락이 없다는 말씀이죠. 소위 말하면 윤회의 업식만을 가지는 것이고 600부 반야부 경전을 꽉 짜서 액기스 최고의 불교 경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그걸 또 줄여서 260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경전은 삼장법사님이 서역에서 서육위에 등장하는 그 핵심 경전이 또 이 반야신경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초 교리의 기본 뿔이다. 틀이다. 여기 있는 게 색성향 미촉법 안이비설신이 무한계 무의식계 무의식 육경 12처 18제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일단 저의 모토는 뭐냐면 어려운 강의를 알아듣지 못하는 설법이나 강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결국은 뭐예요. 자기만족이에요. 강의의 관심적인 요인은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어요. 제가 먼저 저는 매일마다 이걸 한동 이상 독경을 합니다. 제가 제가 이 모습으로 목탁을 치면서 독경을 제가 연불 못한다고 제가 스님들한테 참 질책을 많이 당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말뚝신심이 생겨가지고 2002년도부터 제가 목탁 이거 30분 만에 배웠어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스님께서 목탁을 주셨는데 그냥 쳤어요. 치니까 쳐지더라고 30분 만에 배워서 친 목탁에다가 전부 저 혼자서 좋아서 한 거다 보니까 조금 듣기가 불편하시더라도 들어보시고 일단은 이 경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큰 틀을 잡고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 교학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수행이고 수행이라고 해서 뭐 다 명상이 좋아 참선이 좋아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내가 맞는 자등명하라는 것은 나에게 맞는 수행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해야 한다는 것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 저는 정말 행복하고 정말 제가 부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제 전생의 업력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뭐냐 한 번 잡으면 꾸준히 해요. 마음을 먹으면 그러니까 그 어려운 똥배로 뺏고 지금 이렇게 옷도 지금 아주 젊어지려고 이렇게 입고 그냥 아주 누가 보면 저 참 웃긴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만족 그러니까 긍정 만족 이것입니다. 행복은 바로 이게 불교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 만족한다는 것 인정한다는 것 겸손한 것 전부 다 이게 불교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경전을 한 번 독경을 해볼 테니까 한 번 잘 한 번 들어보십시오.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관자 제보살 행심바냐 바라밀다 시 적여놓은 개공도 일체고 액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색색 즉시 공공 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 시사리자 시제 법공사 불생 불별불구부정 부정 불감시고 공중 무생 무수 상행식 무한히 비설신을 무색성양 미촉범 무한계 내지 직계 무무명 영부무명 지인 내지 무노사 영부노사 지인 부고 진멸도 무지형 무덕 이무소득 꼬보리 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신무가에 무가에고 부유공포리 전동홍상 구경 절반 삼세체불의 반야바라밀다 고득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고지반라바라바라밀다 시대 신주시대명주신무 상주신무 등등주 등재일체고 진실부르고 설반라바라바라밀다주 즉설교할 아재 아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재 아재 바라바라바라 이 반야신경은요 쉽게 생각할 수도 없고 이게 어렵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한글로 풀어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분류공부 20년 동안 정말 죽어라고 수행하고 하지만 여기 육근육겸 12,018개에서 108번 내가 나오고 모든 뿌리가 되는 게 반야신경이에요 사실은 기본이 우리가 보세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안국동, 후암동, 구로동, 문일동, 이문이동, 얼굴 부분에 있는 것 코, 입, 눈 이게 바로 육근이에요 뿌리에요 단지 눈이다 이것이 뭐하냐 눈은 보는 거다 보는 거다 그럼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안이비설신이 나오잖아요 안이비설신이 전오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뻑하면 아래아식이라고 하는데 불교공부 하신 분들은 다 쉽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아래아식이 뭐냐 말라식이 뭐냐 전오식이 뭐냐 전오식은 그야말로 안국동, 눈, 이문동, 귀, 코, 비, 코, 그 다음에 맛보는 것, 설, 그 다음에 몸의 느낌 몸 전체 몸을 얘기하는 신, 신근 이런 것이 안이비설신에다가 의식까지 그게 이제 육식으로 가는 거예요 다섯 개가 오식이 되는 거고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육식이 되고 말라식은 쉽게 설명드리면 꿈하고 비슷한 거예요 의식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잠재의식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함장식이죠 아래아식은 전생을 전부를 다 저장한다고 그럽니다 유식이 참 이게 어렵고도 그 한 건데 유식에 대한 공부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분량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설명은 사실 지금 이거 설명한다고 하는데요 이 관한신경에 대한 것은 불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고 다 접하지만 정말 저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한꺼번에 확 들어와서 내가 이걸 심지어하고 탁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제가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뿌리다 뿌리인데 이걸 이해하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말을 하면 우리 선가에서 그러죠 개구적 착이다 말하는 자체 이 자체가 여기서 불가능합니다 말로서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깊은 뜻이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 서두부터 쭉 보면은 금강경이 가장 수순한 경전이에요 거기서 저는 핵심 포인트 요체를 뭘로 보냐면 제가 잘 쓰는 게 뭐냐면 이런 훌륭한 경전을 다른 이야기의 이들한테 전달해서 만에 하나라도 선근이 있어서 수행할 수 있게 해서 나쁜 습관 안 좋은 업력을 고쳐서 스스로 만족하게 해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 공덕보다 더 큰 공덕은 없습니다 유명한 달마대사께서 그 황제가 얘기를 하죠 저를 그렇게 많이 짓고 그 사찰 가람 불사를 많이 한 왕께서 달마스님께 물어봅니다 내 공덕이 어떠냐 무 했잖아요 참 무가 아니죠 엄청난 공덕이죠 그게 사찰을 짓고 불교 중흥을 위해서 정말 양무재라는 그 왕은 그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라고 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린이법회 6년 청소년 법회 4년 공법회 7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10년 전부터 SNS에 아주 심취해서 오로지 쉬지 않고 정말 근거 타 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전법에 온몸을 부살르고 있고 투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매일처럼 수행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젊은 저한테 정말 마음을 주고 했던 지금 아마 보고 싶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법회 할 때 같이 축구하고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성장해서 약사가 된 친구 장교가 된 친구 장가간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런 친구들 또 어린이법회 해갖고 지금 대학교 가고 다 지금 졸업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군법사 군포교 75화단 제가 7년 만 6년 넘게 제가 했지만 연락이 오느냐 아예 한 사람도 연락이 안 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 법회 했던 친구들이 전화가 오고 법사님 어떠세요 하고 안부 전화가 왔는데 연락이 안 온단 말이에요 제가 전화해보면 불교 관심이 없어요 어린이법회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아이들도 그냥 생활에 파여 들어가고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의 그런 현상입니다 젊은이들이 아주 그냥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말고는요 관심이 없어요 이제 심각한 현상입니다 이대로라면 불교의 씨가 마르게 되고 기독교의 씨가 마르게 되고 그야말로 그냥 문화로 갈 수도 있다 그 현상이 지금 생겼다는 거죠 젊은이들은요 지금 바쁘고 또 그렇게 절각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면 종교는 자연스럽게 이제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부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이게 말이 됩니까 없어요 창조주는 누가 창조주냐 우리가 창조주예요 각기 모든 두두물물이 창조주고 인연과 때를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복제기술로 생명체 탄생시키잖아요 비가 오고 기후와 조건이 맞으면 생명체 생겨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전지전능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우리가 종교를 얘기할 때 기복적인 이야기 제가 지혜와 자배의 글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세종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돌멩이를 연못에 던져놓고 정말 모든 종교인이 모여서 신에게 또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돌아 떠올라라 떠올라라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떠오를 수가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다는 거죠 결국은 종교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팔게띠 같은 경우에 이 세대가 정말 고립고개에서부터 어려운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보다 선배님들 50년도 6.25 겪은 세대들은 더했겠죠 그 앞에는 더했고 정말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초건목피 산에 있는 칡불이 캐 먹고 나불 캐서 먹고 그런 시대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정신적인 멘탈 문제에서 접근하다 보면 지금 아이들이 더 불행해요 그때는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행복을 느꼈잖아요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성질 안 해도 싸웠잖아요 친구들하고도 싸우고 그랬지만 그게 툴툴 타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을 했고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지금 보십시오 뻑하면 자살하잖아요 육형은 기관에 대해서 눈은 보는 것 코는 냄새 맡는 것 혀는 맛보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귀는 듣는 것 그게 이제 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 육식의식이죠 자 좋다 보면 아름답다 그저 그렇다 보기 싫다 자 이게 지금 육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의식이 되면서 육근 육경 육식 이게 이제 18개가 되는 거예요 18개 쉽게 말하면은 6 더하기 6 더하기 6 그러면은 3, 6, 18이죠 18개가 되는 거예요 반야신경 내용을 제가 지금 이거는 별도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 반야신경 강의하는 분들 법사님이나 스님들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은 이거를 조금 뜻을 알아가지고 완전히 제가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기도하고 맨날 반야신경 하지만 그 정도로 난해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불교를 다 이해한다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야공사상을 얘기한다는 것은 알기는 하지만 딱 집어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불교 전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반야신경 자체는 뭐냐면은 우리의 아주 초과학이죠 과학 중의 과학입니다 이 과학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사유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 이 마음은 어둘 수도 없고 불가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 마음을 그야말로 가질 수가 갈 수가 없다 금강경에 나와서 있는 얘기 그 마음 자체 내 마음을 나도 몰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거 보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여기에 108번대가 있는데 이 번대는요 그야말로 번대가 있기 때문에 지구별이 108번대가 존재하고 정말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행처예요 저는 지구별에 태어난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왜 급락에 가고 지옥에 가면 수행을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 못 못하느냐 다 행복해 다 불행해 그러면 비교하는 대상이 없잖아요 그럼 괴로움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음 자 그래서 번뇌는 번뇌가 존재하기 때문에 번뇌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착한 일을 하라고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업을 짓지 마라 악행을 하지 마라 선행을 해라 사랑과 자비를 해라 이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비교하는 대상이 비교하는 대상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대상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이거죠 에너지가 남들 다 즐거워 고통이 없어 사는 맛이 안 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가장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가장 고통을 느끼는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입니다 반화신경을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한다고 해놓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행복한 지구별 가장 고통스러운 지구별이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걸 또 줄이면 일체가 유심조다 이거죠 일체 모든 마음에 있다 100%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수행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가족들한테는 인기가 없습니다 왠고하니 사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할 때는 돈도 벌어봤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의 평균적으로 볼 때 수익이 낮은 구조가 아니었어요 높은 구조였거든요 수입을 없이 수입 없이 종교활동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매달리니까 가족들한테는 인기를 못 얻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잘했다 역으로 한번 돌이켜보면 2002년도에 제가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절이라고 하는 수행 연불이라고 하는 수행 불교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불교 홍보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되어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안전합니다 병원에 누워있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아주 만족한다 왜? 굶어 죽을 일은 없다는 거죠 원래 수행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천공을 받는다 제천이의 의식이다 모든 수행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왜 그런 거니 나이가 이제 만 63세가 되고 하니까 작년부터인가요? 국민여금 조금 더 오지만 나와요 그리고 뭐 누구한테 얘기 안 해도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뭐 보시함에다가 돈도 넣어주시고 교인들도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행하다 보면요 실천이 중요하지 교학을 뭐 금강경을 거꾸로 외우고 까꾸로 가고 8만 대전을 다 외우면 뭐 하겠어요 개혈을 못 지키고 타의 모범이 못되면 5개라도 못 지키면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베풀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세존의 참 가르침이 뭐냐 하는 것은요 그래서 자등명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변화하는 과정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모두가 도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반 이게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수행공동체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서로 가진 정보를 교류하고 그런 것이 뭐 위에 탁 서가지고 내가 너희 스승이야 내가 뭐 가르쳐 주겠어 그런 위치에 가 있는 분은요 생사 여탈을 하셔야 돼요 나에 대한 존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위와 독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100%가 뭐냐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위치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가 내가 타고난 복이 얼마인가 다른 건 몰라도요 재물은요 돈은요 정말 타고난 복입니다 제가 돈을 벌 때 지금 생각하면은 운으로 번 것이지 실력으로 번 것은 아니에요 때를 만난 거거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만나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 이런 것은 보면은 공부하고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은 수행력이 되고 쌓이는 거지만 재물만큼은 그야말로 전생에 쌓아 나왔던 또 아니면은 복을 타고난 타고난 복에 의해서 재물이 있고 없고 좌우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압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재물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항상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도박을 한다거나 삿된 노름에 빠진다거나 삿된 놀이에 빠진다거나 바람을 피운다거나 하여튼 안 좋은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쓸데없는 시간 시간과 돈이 많으면 그런 황양락으로 결국은 돈이 많은 사람들 그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더 안 좋아지게 되고 불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것은 탁월한 복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 놓자 말씀드리지만 그냥 만족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행불교가 다시 꽃이 피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마음 내는 것 일체의 의심이 마음 하나 마음 심자 하나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탐욕을 내고 있는가 재물을 탐하고 있는가 색을 탐하고 있는가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을 알려면 반드시 참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회개하라 불교에서 참회하라 그게 핵심 요체가 되는 거예요 잘못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큽니다 왜? 참회하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알고 지었으면 그걸 알기 때문에 반성하고 수정하려고 하고 참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었다 내가 길 가다가 벌레 한 발 죽여서 밟아서 죽였다 살생을 했다 모르잖아요 그럼 그 벌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저도 살생을 합니다 모기도 잡고 바퀴벌레도 막 지나가면 잡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항상 저는 그래도 습관화된 게 뭐냐면 발보리심 보리심을 내어서 몸을 바꿔라 그 추건을 하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생을 하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러다가 수행을 하면서 수행이 깊어지니까 꼭 피치 못하게 살생을 할 경우는 발보리심 아니면 나마미타불 저는 주로 발보리심 얘기를 합니다 극락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리심을 내어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보리심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깨달아가지고 무슨 뭐 육도인해를 벗어나는 그런 거천한 깨달음이 아니라 정말 다른 모습으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상승하라 결국 그것이 그것이 하다 하다 보면 꾸준히 쌓이다 보면 저는 돈오 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점수 돈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꾸준히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탕 터지는 것이지 갑자기 그냥 뭐가 탁 와가지고 탁 터진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만한 쌓아놓은 복이 있어야 복덕이 있어야 저는 그래서 그나마 여러 생을 수행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은 수정하는 것이고 바꾸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이 수행 덕에 정말 문장력도 형편없고 편지도 못 쓰는 사람이 매일같이 쉬지 않고 지혜와 자비의 글을 쓰잖아요 그거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그렇게 고민을 안 해요 몇 년 전만 해도 작년 전만 해도 수행을 하기 전만 해도 뭘 써야 될지 고민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보면 탁 떠오르면 그냥 탁탁 나가 이게 습관이 된 거죠 이제 수행력이 바탕으로 쓰는 글인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저에 대한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신금을 올리기도 한다는 걸 제가 압니다 전화를 받아요 정말 참 좋은 글이다 또 실제로 페이스북에다가 뭐 한 80몇 군데 지금 80몇 개 계정에서 지금 저희 지혜와 자비의 글하고 부처님 설법은 저희 전법단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전법단의 트레드마크인데 이게 나가보면 어떤 때 보면 지혜와 자비의 글이 반응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그렇구나 하는 건데 아무튼지 간에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것에 행복하고 만족해야 되고 지금은 저는 그래서 이 생활에 아주 만족합니다 수행을 한다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저를 알면서 수행을 하면서 젊어지려고 노력하고 노력한다는 사실 지금 유튜브 방송에다가 제가 지금 참 이게 어려운 게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내가 제가 좀 더 공부할 수 있고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나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답답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왜? 이거라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 보면 제 아는 지금 많은 분들이 크리에이터 된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하다가 다 그만두고 천 명 넘어가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쉬웠다고 그러는데 지금 유튜브는요 그야말로 어렵습니다 정말 자극적인 이야기 남 비방하고 욕하고 뭐 그냥 음란한 거 하고 뭐 이런 걸 하면 뭐 구독 조회수 많이 올라가죠 뭐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올라가요 그러나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것 자체 중요한 것은 뭐냐 행복은 만족입니다 내가 만족한다는 것 여기에 만족하면서 그 대신 노력은 하자는 것 저는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호흡이 있는 날까지 끊임없이 수행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젊어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준을 누구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맞추고 중요한 사실은 내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한 중심에 서는 것 자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태풍의 눈 중심은 바람이 없습니다 제가 남태평양에서 원양어선 통신장 할 때에 무풍지대에 들어가 봤어요 정말 달이 비쳐요 밤밤한 가운데 태풍의 눈에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태풍의 눈에 바람이 없습니다 벗어나면 눈에서 벗어나면 해오리가 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근기가 약한 하루살이 같은 수명이 짧은 중생들은요 중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중심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로 외곽으로 벗어날수록이 바쁜 겁니다 낙어죽고 낙어죽고 하루살이 같이 수명이 짧아서 바로 죽고 그런데 이 중심으로 들어오면 연구적이죠 딱 고정이죠 이게 바로 주인공이에요 지금 주인공이 되자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수행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을 통해서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책을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행을 해야만이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삶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무약사여러블